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청문회 시작으로 8월 2일 직원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후 다음 달까지 두 차례 더 청문회 절차를 진행한 뒤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종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청문회 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청문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